오감을 사로잡는 특이한 요리의 신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또 다른 분자 요리가 있는 곳 과학실에서만 보던 비거까지 저 물의 정체는 뭐죠? 하얀 거품을 보니 알겠네요.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맥주 아닌가요? 어? 지금 드시면 안되는데 방송 중에 음주하시면 어떡해요? 어우 아주 맛있게 배달하는 거예요. 맥주가 아닙니다. 거짓말 딱 봐도 맥주구만. 토마토 맛있네요. 우와. 토마토 이외에는 아무것도 좋아지네요. 이게 토마토예요? 에이. 원재료만 갖고 있는 본연의 성분을 찾는 것도 분자 요리의 핵심. 한 5mm 정도 두께만큼 한층이 더 있습니다.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분리된 원두콩의 성분들은 각각 다양한 요리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요. 저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. 마술처럼. 흔히 소스는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받게고 원재료의 맛은 더욱 살리고 상상할 수 없던 식감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분자 요리의 핵심 되시겠습니다. 제가 한 스테램블, 아이스크림입니다. 왠지 멀게만 느껴졌던 분자 요리. 이젠 두려워 말고 새로운 요리의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상상하는 대로 모든 걸 음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분자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